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. 대통령실은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개최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. 첫 주제는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모두 10여 차례 이상 이어질 예정입니다. 구체적으로는 주택과 일자리, 국민안전, 의료개혁, 저출산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각 주제와 관련된 장소에서 현장 토론회가 열리게 됩니다. 대통령실은 백화점식 업무보고가 아닌 현안별 심도 있는 토론회 자리를 만들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하는 장으로 꾸려가겠다고 전했습니다.